팬텀 GT 축구의 장점 제가 AG를 가지고 사주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는데 얇은 오퍼와 오퍼 텐션 그러니까 이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어요 오퍼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터치감이 있고 나이크가 비로소 깨달은거죠 여기에 잔뜩 무언가 팟을 집어넣어봤자 별 별 없다는 걸 GT를 통해서 아마 깨달았을 거에요 그런 점이 좋아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어요